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서약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. 최 의원은 지난 20일, 저부터 내려놓겠다라는 뜻을 밝히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하고 동참을 호소했습니다. 최 의원은 챌린지를 이어갈 사람으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, 정우택 국회 부의장까지 3명을 지목했습니다. 챌린지는 지목된 후 48시간 안에 포기 서약 문장과 소감을 적은 인증사진을 본인 SNS 계정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